안녕하세요. 저는 학사 편입을 준비 중인 조수연입니다. 좋은 강의 들려주신 에듀윌께 감사드립니다. 일단 가장 많은 학습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등록하게 되었고 또 학생들이 많다 보면 강의도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국제 경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제가 평소에 국제 경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는데 강의님 교수가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까 좀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에듀윌에서 알림 문자로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었고 그리고 저는 레포트 쓰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. 낯선 길이라서 도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일단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멋있고 또 모두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